오늘 본문은 사도행정 9장입니다 사도행정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색으로 들어가서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교회의 공동체를 마음까지 하나 된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끼리 모인 공동체는 당연히 성도들 사이에도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음까지 하나 된 성도들의 공동체여야 성경적이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일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성도들끼리 함께 한 교회에 있어도 마음이 서로 어떤지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교우들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고 아마 교우들도 목사인 제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과 장르님들과 늘 함께 교회를 섬기지만 함께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마음까지 하나 되기는 커녕 마음을 알기도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성경이 교회가 마음까지 하나 된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장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그걸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 그리고 결코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로 모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까지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숙제를 우리가 풀어서 교회가 다시 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까지 하나 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고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교회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사람 왕이신 사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의 가정과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아는 사람의 가정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하나 됨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체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에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색으로 예수님 믿는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어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꼬꾸라져서 눈이 먼 채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된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아주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만드셨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같은 성도들 사이에 마음까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 교우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비로소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택하여 읽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처럼 이렇게 듣는 이런 체험을 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지만 그 말은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 예수님을 강한 빛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그런 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고 오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이런 형태로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중동과 같이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전도자도 없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꿈에서 만나 주시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으로 주님이 만나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사례가 선교 현장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체험을 의존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졌지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만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 마음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욕하는 자 그런 자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참 논센스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거하신다면 내가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알려고 했던 것은 전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감각으로 주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 거하신다니까 무슨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안에 거하신다니까 내가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만 그걸 믿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구절을 통해서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제 안에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의 역사는 무슨 불을 받았다 방언을 체험했다 무슨 은사를 경험했다 환상을 보았다 뭐 그런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다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정말 제 안에 계신지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성경 그 자체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말씀이 저에게 눈을 확 열어주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 자체가 그 증거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사도바울은 시금을 전폐했습니다 사울 동안 시금을 전폐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는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리고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는 사도바울처럼 3일 동안 시금을 전폐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충격은 그 못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저는 그 전에는 무슨 집회 때 부흥회 때 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은혜 받으면 성령의 역사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을 때는 내가 무슨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때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령님은 제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게 아니니까 예배 때 다르고 집회 가서 그때는 믿어지고 무슨 한가하게 길을 걸어갈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그 믿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께서 항상 나와 같이 성령 체험을 계속 나는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의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뒤져 구절구절을 읽어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구절 그런 표현이 있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 눈이 한번 뜨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구절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근심 하나님들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구나 그것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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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눈이 뜨였습니다 이것이 제자훈련 교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제 2단원의 그 내용을 실어드렸습니다 1대1 우리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새가족 양육교제 구과의 그 내용을 실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그렇게 놀라운 빛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면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만났어요 제 안에 이미 와 계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체험이 똑같은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제 안에 오셨으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인격적인 체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대더라 그걸 인격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제 안에 오셨다면 그건 분명한 인격적인 체험이죠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거하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께서 이미 자기와 함께 계신 증거가 있는데도 자기는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증거는 계속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자꾸 생각하는 육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꿈에서 주님을 만났다든지 무슨 이런 자꾸 체험을 기대하는 성령의 은사가 온다든지 불을 받았다는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체험을 자꾸 생각하니까 자기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있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것을 분별해 줍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동행훈련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온라인 제자훈련을 이번에 했는데 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 훈련에 참여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 중에 한토막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단원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었는데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충격적이었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다면 죄를 짓는 것이 어려운 게 맞다고 하신 말씀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고 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았음을 고백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메시지는 하루 종일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날 이후로 계속 무언가를 할 때마다 가끔씩 예수님 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습관이 안 되어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시간들도 있지만 계속 의식하며 예수님과 하나된 삶을 살기를 날마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내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붙잡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도발고 같은 극적인 체험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을 이미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놓치고 그리고 헛된 체험만 구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엄청난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세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불이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이런 아주 초 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바울도 다메토상에서 그런 형태로 주님을 만났죠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요 그 사건의 핵심은 불이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방언을 하고 강한 빛을 보아서 눈이 멀 정도가 되고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무슨 사람의 머리에 불이 많은 거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분별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빛의 경험을 한 거예요 눈이 확 열리게 된 겁니다 그저는 영적인 영적인 맹인처럼 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게 영적인 맹인이죠 그런데 눈이 확 뜨였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눈물이 없던 사람들에게 눈물이 생겨요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됩니다 마음에 놀라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항상 남이 문제지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 빛이죠 빛의 역사로 자기 죄를 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또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일들이 다 그저 일어나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만 빛을 엄청난 빛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빛을 경험하고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 우리는 안 들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이 기절 초풍할 정도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생활 중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한번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하루를 일기로 한번 써보세요 아침에 눈 들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책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와 있던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용규 선교사님과 그리고 김상철 목사님 감독 영화 감독이시죠 그 두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저에게 추천사를 부탁해서 제가 그 책의 추천사를 써드렸어요 그 책 속에 보면 그 제자 옥한음 그 영화를 만들었던 제작하고 감독하였던 김상철 목사님의 간증이 그 속에 나옵니다 그 김상철 목사님이 굉장히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시도 했었던 분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못 감당하는 그런 자괴감 모든 것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죽으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죽으라 야 너 넥타이 풀어서 목에다 매면 그럼 간단히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 뭐 있어 빨리 끝내 끊임없이 그런 자살에 대한 충동에 시달렸어요 그러다 그가 대전 외곽에 있는 대청산 기도원 옆에 있는 연수원 그 길로 무작정 그냥 그 길로 따라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큰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가 밧줄을 나무에다가 겁니다 그리고 올가미를 만들고 그리고는 돌을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올가미를 목에다가 맵니다 그리고 이제 몸만 이렇게 뒤틀면 끝나는 거죠 그 순간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가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가 지옥이 이보다 더 무서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갑자기 그 지옥의 무서운 고통이 확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그 밧줄을 풀어 그리고는 쏜살같이 급하게 산을 내려옵니다 이미 어둑어둑한 밤이에요 내려오면서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올라갔지 그 정도로 자기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거기에 올라갔던 거죠 여러분 그 김상철 목사님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마음의 심령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거죠 주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야지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수도 없는 형평과 처지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체험을 했다고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한 체험인가가 아닙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의 만났느냐 약한 체험은 예수님이 만난 게 아닙니까 아주 세미한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도마울처럼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병에 걸렸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가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고침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잘 된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냥 죽었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겁니까 병을 고침을 받았느냐는 차원으로 보면 잘되고 잘못된 걸로 갈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갈급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병 고침 받는 게 더 크지요 예수님을 영접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게 비교할 수 없이 큰 문제예요 자기가 병으로 다시 죽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내가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게 진짜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병 고치는 것만 따지면 무당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귀신도 고친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도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도마처럼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우리는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것의 시작은 이런 믿음인 거예요 저도 한 번은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인도해 달라고 구하지 마라 너는 믿어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때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를 못 했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 주님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런데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는 거예요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감사합니다 라고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주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증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한데도 왜 나는 주님과 이렇게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안되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자체도 또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건 믿어지는데 주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는 것은 웬 까닭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그분답게 그분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교의 이번 부활주일 설교를 보물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적했습니다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보물이세요 보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그 보아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있는 밭을 사잖아요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보물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내가 얻으려고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려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주님을 붙잡았느냐 그걸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만 가지고 아직 끝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은 보물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물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주님을 산 사람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사지는 않은 사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아십니까 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반응해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친밀함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보아를 발견한 농부는 다 팔아버렸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원함 내 소원 내 기대 내 성질 다 버리고 십자가를 못 받고 나는 없어요 이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그렇게 여기며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알면서도 나는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거 내 되고 싶은 거 여전히 포기 안 해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한다는 것 그건 주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인 거죠 저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오직 또 하나는 먼저 또 하나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물이신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그 생각을 하고 당신은 평생 사셨다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셨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설교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인도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이제 이후가 큰 기도 제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코로나19도 어려웠지만 코로나19 이후가 더 어려울 거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지 코로나19 확산에 이제 멈추고 다시 성도들이 교회로 오는 일 그리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 한국교회 전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 이거 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예수님만 진짜 믿어 왜 그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우리가 뭘 해요 내가 제가 뭘 하겠습니까 뭘 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목회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대로 자녀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예요 또 하나가 먼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보면 깨달으실 거예요 먼저 기도 안 하면 그날 하루 기도 못하고 지나가는 날 많습니다 먼저 성경을 안 읽으면 그날 하루 성경 못 읽어요 아침에도 그랬죠 점심 먹고 먼저 성경 읽지 않으면 오후 그냥 다 지나갑니다 하여튼 생각나서 아 기도해야지 바로 기도 못하면 그날 기도 못해요 하여튼 뭐든지 먼저 예수님이어야 비로소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기도도 성경 읽는 것도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항상 예수님이 먼저예요 김하중 장노님 중국 대사로 오래 계셨던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분은 항상 대통령 비서관으로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사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거지만 실제적인 실무는 다 비서관이 준비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그 일을 안내해 드리는 거죠 대통령이 판단해서 그대로 그대로 하고 안 하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실제적인 일은 다 비서관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김하중 장노님은 항상 대통령이 결제를 받으러 갈 때 원칙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이 일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대통령의 결제를 받으러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대통령 앞에 섰는데 그때 생각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결제를 받으러 들어오긴 했지만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서류를 하나 안 가져왔습니다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얼른 가서 가져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서 그 바깥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결제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대통령의 지의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챙겨왔다고 하면서 결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도장을 하나 찍든 무슨 결정을 하든 항상 예수님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계속 가지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귀한 분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이 보물이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제가 예수 동의 일기를 쓰는 비결은 퇴로를 차단한 겁니다 예수 동의 일기를 계속 쓰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반드시 이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 동의 일기를 쓰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점검하며 살아보세요 그렇게 지나오기를 지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안 썼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휴 안 써도 되는구나 유기성 목사 저분도 안 쓰는데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일기는 쓰고 자는 거죠 저는 정말 퇴로가 차단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때는 부담스럽고 짐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쓰게 된 거지만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안 쓸 가능성이 많았겠죠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일기를 안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 안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피곤하면, 바쁘면, 쓸 게 없다고 생각되면 또는 너무 마음이 상한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안 쓸 이유가 많잖아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쓸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 쓰거나 한 달에 한 번 쓰거나 1년에 한 번 쓰거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쓸 수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쓰게 되죠 쓰게 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다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삶을 살고 싶다 더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주님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살고 싶다 예수님의 역사를 진짜 내가 체험하고 싶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기록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누고 사는 삶을 한 번 반드시 해보세요 방법은요 퇴료를 차단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광고하세요 나 매일 동행일기를 쓸 텐데 안 쓰면 나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여보 나 인간 아니라고 지금 목사님 저 매일 동행일기 쓰고 목사님에게 동행일기 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기 안 쓴 날 있으면 저 우리 교회 집사 떼세요 저 장로 아닙니다 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퇴료를 차단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여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의 생명이세요 보물이십니다 어떻게 귀하면 보물이라고까지 했을까요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아니면 예수님과 친밀한 것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위대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벨을 울려요 누가 왔나 예 우리 통장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대 이런 식의 대화가 되겠죠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는데 여보 지금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셨어 그러면 어 그래? 그러면서 자기 들어가면서 옷매무세도 다듬고 그리고 좀 생각도 좀 정리도 하고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대우가 달라져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분 정도쯤 그러니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지 않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것은 믿지만 예수님은 내 삶의 실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세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제대로 반응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고 먼저 예수님이고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 동의 일기 쓰는 거 하나 이제 건성으로 생활일기처럼 쓰지 마세요 그 예수 동의 일기 쓰는 것을 위해서 식사 시간 구분하듯이 시간을 구분하세요 바빠서 적당하게 쓰고 피곤해서 못 쓰고 지나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 달라져요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가 된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는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정말 진짜 보물을 대하듯이 대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동행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지 마세요 기록하고 또 기록해두세요 보배입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하루의 기록은요 보배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열매가 맺어질지도 몰라요 100년, 200년 뒤에 그것이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보배예요 주님과 하루를 동행했던 기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루를 동행했던 날